히힛 오 풀까지 빼고 잡았네? 아 잠깐만 못 보나? 야 아니 이게 안 돼? 딜이? 이게 안 되는구나 뒤질라고 내가 뒤지겠네? 코치 없잖아 죄송합니다 나 까먹기 내가 몸 됩니다 빨리 잡아 한신 오는데? 빼야지 얘들아 리신 왜 안와? 리신 오면 잡잖아 센스가 없어 얘는 왜 정화를 안써? 나 까먹기 나 까먹기예요 이게 바로 바로는 아껴버렸죠? 지옷 지옷 아 바텀 다운 빨리 했나? 리신 오는거 기다려야되는데? 아 운이 있다 운이 있어 그렇지 이게 운이지 어차피 워윅은 다이브는 안 되기 때문에 아 아 아 근데 미드라인 너무 버린다 진짜로 이거 너무 버리는데? 레벨업이 안 돼 서포터랑 1위 차이야 서포터랑 1위 차이야 여기 카시 카시 죽지마 아 아 와우 딜 뭔데? 드랍사르네 아 이 카시는 계속 죽네 계속 그냥 아 내가 먹을래 그렇지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 아 마방 두개 찍어서 한방 안뜨네 이게 룬 두개 다 찍으면 이게 좀 불편하더라 이게 딱딱 맞는다니까? 내 쪽에서 나 까먹자 오고 있을텐데 레즈 쪽이던가 레즈 쪽이던가 레즈 쪽이다 이럴땐 앨리스를 왜 와이 카시는 뚜벅이라 못 도망가 아 에이 에이 어휴 안 바뀌어 그렇게 하면 죽잖아 멍청아 방어를 그냥 나한테 타야지 와 와 야 이거 얼마야 잠깐만 500원? 미쳤는데 그냥? 이러다 진다? 아 이런 몰래카메라 싫어해 아 이거 그냥 줘 이건 줄 수 밖에 없어 그냥 줘 줘 줘 이런거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주는거에요 깔끔하게 주는거에요 안씁니다 쓰고가서 에스 잡을까? 아 와이스 잡을까? 아 와이스 잡을까? 아 모터 냐옹 사이비 리자에게 꿀 위자에게 꿀 어 네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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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안바껴? 버그 벌렸냐? 아까도 한번에 안바껴더니 이상한데? 아 이거는 딱 봐도 노 강인함 레넥톤이죠 노 강인함 레넥톤은 헤르메스를 가도 특패를 못잡기 때문에? 너는 이제 호그가 잡혔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걔도 좋지 와 이거는 이미 트위치 템이 뭐야 누구 와드야? 레넥톤이네? 지옷 지옷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4시간 이상 방송하구요 휴방하는 날은 공지 써드립니다 30일 중에 25일 이상 방송 아시겠어요? audience votations 히 erzäh 자리도 모 Recette 하 solche 해장 limited rescued 10.0 Dun oso Creepy tutti 감사합니다.